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젤 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다음 한 주간은 외부사역 관계로 어스홀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집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0절과 31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아멘. 이제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느냐. 너희가 나를 홀로 두고 떠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많은 사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홀로 내버려 두고 의무감이나 자신의 특별한 판단을 따라 일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적 이해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잃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죄악이나 이에 딸린 형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지 못함으로 혼돈과 슬픔과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나중에 그는 이를 깨닫고 부끄러움과 후회에 빠지게 되죠. 우리는 훨씬 더 깊게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만사를 주님과 연결짓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상식적인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그 결정들을 축복하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상식적인 결정은 주님의 영역에 속하지 않으며 영적 실체와 차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의무감으로 사역을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경쟁이 되는 또 다른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쭈란 사람이 되어 말합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봐야지.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 대신에 우리의 의무감을 보좌에 앉힙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심의 빛이나 의무감으로 살라고 부른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빛 가운데 계심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걸으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의무감으로 무언가를 할 때는 그 일을 왜 해야 하는지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 순종하기 위해 무엇을 할 때는 논쟁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성도들은 쉽게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로 주님의 일을 의무감이나 상식적인 일로 바꾸는 잘못으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주의를 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경을 통해 명하시는 주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순종을 통해 사는 기쁨과 확신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당한 모든 일상의 일들 또한 순종을 통해 특별하고 거룩한 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은 찾아오는 새벽 기도로 교회에서 모이겠습니다.